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장예배 드리면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요현장예배와 금요현장기도회 통해서도 우리 역동적인 모임들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다들 부모님께 감사인사 들으셨죠 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버이노래 보면 진자리 마린자리 가라앉으시고 하는 가사를 들으면 참 가슴이 몽망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얼마나 철부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진자리 마른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갖 죄악된 것까지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날까지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주태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여권이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여서 사도로서 내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주의 육신주의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탕려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신앙으로 무장화해서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월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주 하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짓던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6명의 인부들이 죽고 또 건물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건축시공사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붕괴된 건물 한 동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8동도 전부 다 해체하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고자 했던 입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 건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살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안해서 트라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시공사는 전부 다 8개 동을 전부 다 다 부숴고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4천억 원 그리고 건축 시일은 5개월 10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본래 규정대로 건물을 지었으면 올해 11월에 다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빨리빨리 대강대강해서 빨리 돈 벌고 빨리 하고자 했을 때 아까운 생명이 죽고 건물이 붕괴되고 앞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물질이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은 5년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그 건설주가 말하기를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업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새로 세우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 건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으셨으면 우리 인생을 집 짓는 데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집 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집을 또 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니면 날림공사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사실은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6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얘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더 인간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때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신인에도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용서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판하기보다 용서합시다 세상은 너무나 비판과 정제의 문화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재미로 삽니다 남을 정죄하고 또 뭔가 흠을 잡아서 비판하는 그 재미가 솔솔하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서 깨소곤 맛을 보는 악취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언젠가는 남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언젠가는 결국은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속에서 칼을 갑니다 때를 기다리고 결정일 수 순간에 딱 화살을 날립니다 얼마나 따끔합니까 부메랑 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판받지 않을 사람 정죄 받지 않을 사람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안부가 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무조건 눈 감아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오면 화단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때로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미안해서 빨리 이렇게 사라집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 사람이 연약에서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당해 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화가 나고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놓아주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딱 맺혀있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용납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뭔가 싼 들은 인간의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끼거든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 놓아지면 먼저는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용서의 기운을 느껴요 아 저분이 용서를 하셨구나 그래서 다가와서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용서를 정제보다는 극류를 판단보다는 예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을 정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직접 낮아주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와 냄새 문야 씻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 밑에 낮아있어 일일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가셔서 빚집 파티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무 이전에 서운했던 것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저 반을 먹어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무서우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용서의 사랑입니까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핍박하고 있던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보금을 증거하는 대사도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서신서를 일으켰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공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비판과 정죄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이에요 정죄와 비판은 그때는 무서우니까 막 하죠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 메시지를 전한 우리 이민창 목자님이 양 시절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최정원 목자님과 함께 센터에 오고 있었는데 민창 목자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거니까 정원 목자님 자전거를 몰고 오면서 앞은 보지 않고 양이니까 말을 들어주다가 자동차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 앞 보고 이렇게 해야지 앞을 안 보고 하다가 자동차를 부딪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때 이민창 목자님 너무나 무서워서 골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차 주인이 사라졌는데 이제 내가 정원 목자한테 야단 말했다 큰일 나갔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원 목자가 오더니 민창아 가자 괜찮아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 목자를 째려보면서 내 땡면 내가 야단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으면 주눅 들어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원 목자님 용서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남아서 성격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영학과 선배니까 따라와서 이렇게 관계성을 배웠는데 그냥 경영학과 선배니까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감당해주고 나를 정말 아끼는 선배네 이걸 느끼고 마음의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비판보다 정제보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맛보는 것입니다 비판과 용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라 give 주어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주고자 할 때 마음에 손해의식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줘야만 되는가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줘야만 되지 손해의식이 느껴지죠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항상 기억을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전폭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조건적이고 계산하고 따지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묻지 말고 일방적으로 주고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주고 베풀기만 하고 맨날 손해만 보란 말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고 베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글 아래에 그했습니다 흉년이었어요 힘들게 글 아래에 그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레인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우물을 막 메워버립니다 중동지방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을 채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 잘하냐고 시기에서 우물을 빼앗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버렸습니다 이때 이삭은 따지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를 했습니다 가지시라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우물을 또 메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 왜 또 우물을 파냐고 그럼 가지시라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물을 메워버리면 농사가 안 되고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김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헤아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계약을 모집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이민자와 같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병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많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이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배려하고 진심을 들이면 계속 나는 항상 봉처럼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이용만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잘 베풀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실 때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자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워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물 안 걸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이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시는데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관계는 매월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위와 상태와 관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사랑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나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라오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나의 눈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들보 아세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보 대들보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상대방의 눈에는 작은 티끌밖에 없고 내 눈에는 엄청난 대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지만 우리는 참 대들보들을 그냥 눈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편견이 강하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보이겠어요 왜 이런 편견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서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그럴 말 하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왜곡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티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티가 있고 이것을 내가 꼭 빼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핀셋을 들고 설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런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서 나이스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고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고상한 사람으로 정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돼요 참 신기하죠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3혈상 11, 12장에 보면 다위드왕이 우리아의 왕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완전히 은폐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합니다 어느 날 나던 선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위드왕이 대모를 했습니다 어느 나쁜 놈이 있나 그 부자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 약한 놈을 당장 데려다가 이 놈을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부자가 4배로 배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산 선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지만 당신은 남의 한 해를 빼앗아서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버렸어요 죽게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이 아니었어 나단 선자의 말은 추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위드왕은 자기가 얼마나 왼식하는 자인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도 다위드왕은 다행이에요 사우랑도 사멸 선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다위드왕은 자기가 얼마나 왼식하는 자여 자기 눈속에 들보가 있는 자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위드왕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과 사교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엄란한 것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에 빠지지 않겠느냐 지도자가 맹인이면 따르는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가 다 구덩에 빠져 죽게 한다 일심의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외식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고 눈이 밝히 본 다음에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지도자들에게서 특별히 지난 봄 수상회 때 우리 뉴욕의 신사무송사님께서 인생소감과 성교보고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유배포신지 50년이 되신 대선배시고 성교사 생활 40년을 하신 대원로이시죠 나이도 연세도 80세에 가까우십니다 보통 이런 위치에 있으면 자신이 그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후배들에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는 얼마나 정말 가난했고 힘들었고 학교의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에 기출을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런 말을 한마디 없었어요 사무송사님은 자기가 과거에 6년 동안이나 본명을 숨기고 신앙생활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80이 다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식조차도 동생의 이름으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향하는 너야말로 거짓말장이다 이 말씀을 성교훈련 받으면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40년 동안 뉴욕 성교사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후배들 앞에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감동을 받고 주일날 다 수양회 끝나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소감을 썼습니다 다들 주일날 진지하게 소감을 써서 여행마다 발표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 쓰고 가신 분들 내가 정주하는 건 아니에요 직판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감 쓰신 분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위안일행제가 은혜를 받고 지난 수요일날 파트몸에서 소감 발표를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임 끝나고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외로워서 그냥 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비대면 세계 속에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있으면서 그냥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서 용돈을 낭비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배프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동안 말씀 공부를 통해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 큰 빛으로 오신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임이 허물이 있으면 정주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어떻게 그런 소감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 소감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한다고 해서 정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커리지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감당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귀하게 쓰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또 사랑을 베풀게 힘쓰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런 용서와 사랑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긴장이 되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안길 수가 없습니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용서와 사랑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감당을 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숨겨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을 감싸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나에게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지하기보다도 허물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금융을 베푸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딱 계산을 해 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자기 할 것만 딱딱 해서 딱 하면 높은 집을 짓고 최대한 기간에 빨리 올라가고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계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삼기고 베풀고 신경 쓰고 희생해 주고 그러느라고 내 인생 언제 집 짓고 내 인생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금융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한 집으로 만드시고 그 인격을 정말 풍성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인격을 갖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선을 쌓기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갑시다 마음의 선을 쌓읍시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시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열매 또 무화과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내 마음의 선을 쌓지 않고 악한 것들을 쌓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악한 것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쌓으면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악관에서 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 고등학교를 향해서 23살 먹은 스펜서라는 학생이 청년이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드르륵 200발의 총기를 날렸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그냥 조준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이 크게 다쳤는데 그중에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경찰이 오기 전에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미국은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찰이 발표하기를 이것은 전형적인 은둔용 애토리 외로운 늑대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묻지마 폭행과 우리나라도 총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주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각종 미디어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갈수록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한탕주의적인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류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쌓겠습니까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종이 한 장도 쌓아두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런 거 하나가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지만 그것이 쌓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에도 자꾸 나쁜 것을 먹으면 이것이 쌓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피떡이 쌓여서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김하나 목자님이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는 내 거 어색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 평소에 우리 몸에 뭘 쌓는가 아는데 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더구나 그 외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콘텐츠들을 계속 공급해서 못된 나무를 만들고 못된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은 파멸에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일환식을 먹고 꼬박꼬박 소감을 쓰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일환식을 빠졌다고 한 번 예배 빠졌다고 한 번 말씀을 안 했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쌓입니다 쌓여요 속 짜고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쌓이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같은 작은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발휘해요 산한 것을 꾸준히 쌓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창조하지만 악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고 쌓고 쌓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랄 흉악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현장에 와서 물어봅시다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 더 잘 쌓일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더 잘 쌓일까요 현장에 와서 라이브로 직접 우리는 경제적으로 오고 가는 시간 또 뭐 하는 것보다도 딱 컨텐츠만 그냥 액기스만 해가지고 나가 공부 받으면 더 좋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모임에 와서 그 분위기 속에서 참 영적인 것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돼요 갈라데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요 성령의 양문이 계속 공급되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쌓이는데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고자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악한 것들을 쌓고 쌓고 쌓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쌓다 할지라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장에 때 소감 발표한 우리 자스민 묵자도 가정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운명적이기 때문에 그 식이 쌓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자살을 감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기도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학 첫날 신기하게도 유배표 성교사님의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또 말이 아주 많은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또 그 엄마와 말씀 공부하면서 계속 센터 안에 산 겁니다 불화하고 운명적인 가정에서 어둠과 미움과 절망이 쌓이고 쌓였던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고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그 마음에 쌓이니까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이제는 소감이 나온 것처럼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이러한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순천에 가서 인생소감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또 남산에 가서 인생소감 발표하고 또 지금은 줌으로 예배 보는 곳에서는 호주에서도 초청을 하고요 다른 센터에서도 초청하고 동교센터 원천센터 많이 초청을 해서 이분의 소감을 듣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불행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쌓이고 쌓일 때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나무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 감나무,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찬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어서 예수님의 신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아서 다정보는 사이에 점점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움과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시기와 이런 나쁜 영향분들이 점점 빠지고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또 긍정과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선한 것을 자꾸 쌓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열심히 쌓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으면 기초를 놓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집과 같기 때문에 흙 위에 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집을 빨리 지질 수는 있어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몰아칠 때 무너져 부립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에서 알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려워요 깊이 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깊이 판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소감을 쓰든 메시지를 쓰든 슬렁슬렁 대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서 한 말씀 받고 쓰는 것은 어려워요 정말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소감이나 그런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유배프 사람들은 유배를 하게 하냐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느냐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초를 경고하게 쌓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실현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여기고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암성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을 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땅을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는 사람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옵니다 아브랑마 로스는 신앙생활 똑같이 추발했어요 로스는 젊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유행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행했습니다 소동고모라로 가버렸어요 그때 마침내 소동고모라에 유황시판이 떨어졌을 때 로스의 롯과 그 집안은 믿음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아브랑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빨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갓길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후직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심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가고 또 금축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도 따로 믿고 도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랑은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로스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려내려오는 거예요 짠짠하게 쉽게 대강대가 심리적으로 그때그때 대충대충 슬렁슬렁 신앙을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목숨을 그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보석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바람에 부딪혀왔을 때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우신 교사처럼 정말 쉽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권을 가져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비판하고 중지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은 신리를 뚫어서 자꾸 악한 생각을 쌓고 쌓고 쌓아서 죄의 열매를 맺지만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추구할지라도 선한 생각을 쌓고 쌓고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살아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땅을 깊이 파고 반석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기초를 놓아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움의 때 시대의 파수꾼으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만 화려한 집을 짓지 않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분명한 반석의 기초를 놓아서 시련과 유혹의 때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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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